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노트북 거치대입니다. 총 18개의 노트북 거치대를 선별하고, 그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정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7,310원이고, 가장 비싼 상품은 32,650원입니다. 노트북 거치대의 평균 가격은 18,287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9,758개입니다. 노트북 거치대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색상이나 디자인이 일단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타자 칠 때 편할까 데스크탑이 따로 있어서, 좌식 테이블에 두고 노트북을 사용합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휴대용이라 기존에 사용하는 홈플래닛 노트북 거치대보다 작고 부실하지만, 아직까지 잘 사용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감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.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민감피부 화장품